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저게 좋네 루크한테 아깝다 따봉 안줘 너무해 차분이 그럼 저한테 따봉 주세요 저 지금 4등한 거 안 보여요?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거야 저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너프 어 지태없어 달론선 실드 쿨이 벌써 돈다 실드 안 돌았을 줄 알고 내가 딱 막 타먹으려 했는데 니키는 확실히 스킬셋을 바꾸거나 체급을 쳐 죽여놔야 돼 저거 조금만 세져도 왜 이렇게 체감 데미지는 훨씬 세지는지 모르겠다 니키 아칸데 가엘 말대꾸 음 그만하가 쫓아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 이게 을머머머네 제이소야 이게 을머머네 제이소야 수고하자씨 출입금지지요 넌 뭐라고 정나 머와와와 와와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니 여기 드론 깠는데 드론을 여기다 한 번 더 깔고 가면은 루프를 못 막아 그래서 내가 하나 깔면은 여기다 하나 더 깔아주고 달리면 제일 베스트인데 드론이 없어서 아깝게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저둘러야겠는데 필요한 건 미리 챙겨 조신하게 할게요. 시나 뚫어져 나 응해 아가운 길 먼저 하는 게 편해 우리는 아 아 아 아 으 뭐 이렇게 억가당해버리면 어떻게 못하는데? 이래서..이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? 엉? 원딜은 급하면 안돼..아마도.. 내가 원딜은 잘 모르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.. 지금까지 안 좋은 보관은 내가 급하게 할 때 나타났죠.. 그러니까 일단 안 좋은 거부터 업뎌보자고.. 공장 방향으로는 가기 싫은데.. 내 선신을.. 야아아아아아! 흐하하하하하하 웃기네? 공장 방향에 있던 애들 어디 갔을까? 전지 없는데? 먹히거든요 이미? 공으로..궁..그걸로 땡겨왔어야 되는데 위클라인 먹고 오고 가자! 도망가자! 도망치면.. 뭐야 이 귀여운 녀석! 너는 나의 잡았다! 조차 필요 없다.. 흐헤헤..찰로 뚝따! 흐헤헤..찰로 뚝따! 어떡할까? 여기서 치명좀 빼고 올릴까? 북원디? 조합이? 조합이 북원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우리 시간 없다..잘 생각하고 가야돼? 잘 생각하고 가야돼? 조합이 북원디..? 날씨는 경mans한걸로 조합이.. 사이너로 프로듀스 부끄러우고.. 하.. 3스피.. 수퍼러우고.. 이러면은 반대쪽에 또 3명이랑 킬 복산돼 이기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하이퍼르프 창 왜 안 닫히냐 오 이쒸 땔뻔해 흐흐흐 아니 하이퍼르프 뭔데 오케이 어 시즌 3호 다이아 1 승급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은 안 노리시는 라황 흐흐 개 빠른거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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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팡팡 뭐야 사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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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너라도 죽어라 아비게른 살려줄게 어휴 cc 연계 위에 누가 있네 오이치 아이치 아아 이게 요따박히냐 요따박아야 되는데 아 이런 실수를 오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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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시간 어이구 답이 없네 어이구 답이 없네 아 카메라 때문에 아 다른 팀이야 아 룸이 쪽에 쟤네가 갔다 아아이 저 새끼는 내 탈이 나한테만 저래 아 아 아 아 저렇게 할게 뻔하긴 해 됐다 왔다 돈 뺀다 치명이야 너 헬러 저건 그냥 또라박냐 이거 적자 능소송화됐어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춰 싸워야겠는걸 두려워 모르고 나아가는 정신은 운받을 만함 포전자인데 카메라 사야될지 레전드 포전자 밀어버리자 그냥 내부러 드려오 눈을 빌리게 심의 가오가 있기를 와 개쎄다 응 중구 최대한 지키면서 실패 한 wizard 나갔나 얘네? 다행이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날뻔했네 카메라도 부족해 뷰티는 타느라 너이스 좋아 한턴 빼는 것만 해도 좋아 하하하 기어친 사망 오잉 나이스 이게 맞네 와인덕 앗 뜨거 앗 뜨거 에에에에잇 아아 블링크 있었으면 다시 모사 가면 되겠는데 엄스키 안쓰냐고요? 유령 쓰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? 어유 아깝다 이거 추노 안되네 사출각이었는데 뭐야 이 근숭이들 형 진짜 보이니까 박아버리는데 들어왔다 시야 잡아놔야 되는데 유키가 조금 고집이 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장인의 고집 그런 느낌 유키가 3포코를 쓰겠다고 지금 템을 그렇게 거부한 거야 너 진짜 포부가 대단한 녀석이구나 너무 좁아 빨리는 자리야 빨리는 자리 슈악 나이스 봐봐라 블링크 봐봐라 어차피 한방 싸움으로 끝날 조합이라 천천히 하면 돼 라오라 찾았지 먼지를 안 노리면 확실히 결국 라오라가 몸은 못 버티네 열 60위를 해야 돼 King 날 나이스 유키가 그래도 asp contra 달하네 Protection 와 나도 드디어 매승이다 와 딱 1점 차이로 올라왔네